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세령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정 갈등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러모로 이 의정 갈등 이슈 중에 중요한 것들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오늘로 곧 80일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실행하는 시작일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의대 교수 사직 소식부터 살펴보면 빅5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사직을 시작합니다. 의대 교수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오늘로 한 달이 지나면서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20여 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온라인 총회를 끝내고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직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의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했는데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어제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또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데 일부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여부와는 상관없이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재생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사직서는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면서 정부가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겠다고 하니 사직하겠다라고 말하며 사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측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그래도 당장 내일부터 출근 안 할 의사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가 이걸 놓고는 해석이 분분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정부와 의료계의 해석이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나 교수가 국립대 소속이냐 사립대 소속이냐 그리고 근로계약을 맺은 교수냐 아니냐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지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달라지죠? 네. 먼저 국립대 의대 교수들 사직에 관해서는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민법을 근거로 들면서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나타내면 대학 총장, 병원장과 같이 임용권자의 의사랑은 관계없이 한 달 이후부터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국립대 전임 교수는 공무원 신문이라서 임용권자의 사표 수리가 있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서 대학 총장 등 임용권자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직서 효력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국가 공무원법을 따르게 돼 있어서 임용권자의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고 의료계의 경우에도 민법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적용하면서 한 달 이후 자동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립대 소속이냐 사립대 소속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공무원 신분이라서 어떻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해석의 차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짚어주셨던 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것도 오늘 출범해서 오전에 첫 회의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예정대로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 특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 의료체계 강화와 같은 의료서비스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의사단체 추천위원 10명과 환자단체연합 등 수요자단체 또 정부인사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다만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이 의료개혁특위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노연홍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특위의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전공의협의사단체에서 조속히 합류해서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특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 의료 숙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 체계적 관리, 대형병원 솔림 해결 등의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인데 정말 핵심 단체로 꼽히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가 정작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이번 주 아마 계속해서 관심 갖고 많은 분들이 지켜본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것과 관련한 2차 실무회동이 오늘 진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준비를 위한 두 번째 실무회동 오늘 진행됩니다. 권혁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어제 공지문을 내고 회담 준비를 위한 대통령실과 2차 실무회동이 25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차 실무회동에서는 날짜와 의제와 같은 것들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만큼 오늘 테이블에 오를 논의 사항들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실무회동에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홍철호 정무수석 또 차순호 정무 1비서관 참석할 예정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떤 걸 의제로 삼을 건가일 텐데 혹시 그런 내용도 나와 있나요?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연일 민생회복지원금 또 해병대 최상병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같은 내용들을 수용을 요구를 하면서 오늘 회동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특히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2차 실무회동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한편 실무회동은 이번 주 후반으로 미뤄진 만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도 다음 주 중에 성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안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는 게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재판 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음 주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야 당내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오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내일 오전 11시까지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 마감 직후에는 후보들에 대한 기호 추첨을 실시하고요. 선거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의원은 이번에 3선을 단 박찬대 의원이 유일합니다. 박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원내대표 출석표를 던졌습니다. 박찬대 의원 어제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박찬대 의원 출마 선언하면서 기존에 원내대표 후보군에 올랐던 의원들이 연이어서 불출마 선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의원들 당초에 10명 내외로 꼽혔었는데요.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이 의원들이 속속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4선의 서용교 최고위원 22일 오전에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이 자리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상황실장이었던 4선의 김민석 의원도 23일 SNS를 통해서 원내대표 불출마를 밝혔습니다. 또 3선 김성환 의원과 3선 한병도 의원도 각각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속속 원내대표를 향한 뜻을 접으면서 친명계가 박찬대 원내대표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는 시각에 더욱 힘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확정하지 않은 후보군으로는 3선의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가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혹시나 불출마로 선회할 경우에는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한편 원내대표 선관위 간사인 황의유 의원이 어제 선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후보자가 한 명이어도 찬반 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할 경우에 찬반 투표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후보군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찬대 의원으로 추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야당의 소식 살펴봤는데 국민의힘도 다음 달 초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랑 원내대표 선거 날은 같잖아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등판 채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도 차기 원내사령 탑 자리를 두고 후보들의 발걸음에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자리가 거대 야당을 상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아직 직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없지만 당내에서는 벌써 서너 명의 이름이 압축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경험이 있는 4선의 김도읍 의원 4선 박대출 의원 또 3선 성일종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 출마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인재 영입 의원장 맡으면서 일찌감치 유력 후보군에 포함됐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최근 자신이 영입했던 인재들을 모아서 연달아 조찬 회동을 하면서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의원은 당장은 출마 여부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주변에서는 차기 지도부로 역할을 염두에 둔 몸풀기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그리고 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대표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 없는데 나경원 당선인이 또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함께 원내대표로 추대되면서 나경원 당선인의 당대표론도 부상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이 이철규 의원과 연대를 맺었다라는 나의 연대설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나의 연대설에 대해서 나경원 당선인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의혹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나 당선인 당대표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 의회에서 역할을 먼저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름을 참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나의 연대설 기억하기 쉽게. 네. 그럼 또 다른 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오늘 당 원내대표를 선출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오늘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황운하 의원이 만장일치로 당선됐습니다. 현역 초선인 황 의원은 경찰 출신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으로 적을 옮겨서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 소식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다음 이제 엔터업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있었죠.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이브 안에서 집안싸움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후속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이브가 오늘 오전에 미니진 어두어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이브가 자회사이면서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두어의 미니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부터 어두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미니진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이브에 따르면 감사 대상자들은 어두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라고 하거나 뉴진스의 계약 해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전에 나왔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자료가 더 확보가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 대상자 중에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하이브 측의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을 했습니다. 대면 조사와 제출된 정보자산 속 대화록 등을 살펴보면 민희진 대표는 경영진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두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하는 방법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하이브 측에서는 전했습니다. 민 대표는 지시에 따라서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또 어두어 대표 이사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라고 하이브는 밝혔습니다. 네. 이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댓글 반응들을 보니까 우리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어른들 경영권 싸움에 애꿎은 어린 아이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도마에 올랐던 학생인권조례 충남에서 처음으로 폐지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광주, 서울, 전북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돼서 시행 중인데요.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을 강조해서 상대적으로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교육부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충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찬성표 34표, 반대표 14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을 가결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자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입장문을 통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보호를 보호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충남도에 이어서 서울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 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서울도 폐지가 될 경우에 지난 24일 폐지된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이어서 두 번째 사례가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슈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령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